자, 가자. 한 번만 조심해.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사이즈가 진짜 커졌어. 라면 밖에 넣을까요? 아니요, 라면 저쪽에. 라면, 바나나 여기 놔둘게요. 와, 딸기 봐라. 생고기가, 우와. 이거 뭐예요? 이거 생고기들 봐. 이게 뭐예요? 그 소고기, 회. 고추장에, 야, 마늘 해가지고 먹으면 끝나는데. 오늘은 심지어 돼지 육회도 왔어. 어? 오늘은 돼지 잡는 날이라고. 설거지 한 번 해버릴까? 나름 어떻게, 지금 어디 자리가 있는데. 또 기본의 Claquina에 targeted. 뭘 도와줘야 되냐 근데? 이거 세팅할까요 형님? 여기 세팅해줘도 될 거 같아 거기요 야 어서오세요 키인이 어디 갔지? 잠깐 휴가 가셨고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미역 좋은 놈 있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역? 아니 내가 한번 볼게요 일단 엄마! 엄마 여기 미역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 천천히 오세요 완도 미역이에요 이거 말씀하니까 맞죠? 예 이거 완도 미역 5천 원이야 아버님 야 거의 다 했네 운동용품이 지금 이쪽인 거 같은데 보니까 그 위에 올려져 있었어 이렇게 아 이렇게? 이렇게? 세트코 없으면 안 되잖아 형 형 괜찮아? 야 얘기를 나눠 틈이 없었어 어 물어볼 세게 없으니까 얘기는 나중에 해 물어볼 세게 없으니까 전화해 형 알았어 전화해 야 우리 약간 일 잘한다 약간 뭐 그런 거 르와르 상해처럼 어? 전달청과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다 우리 시골에서 하차 투입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?